퍽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반도 널로 길게 뽑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동 이동 이동이 아반도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배변비 쪽으로 트레일러 변준형 안 들어갔습니다 품백 다 차요 아반도 자 지금 아주 시원한 몸싸움 끝에 야 아반도의 품백 덩크가 하나 멋지게 나오네요 어 그리고 워즈가 지금 치워졌어요? 지금 올라간... 들었습니다 변준형 범빙으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세근 쪽으로 자인트 라인 점퍼 드러납니다 오세근 자 오세근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라운드로 와주네요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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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최원협화 아반도 선수의 지금 약간의 시민이 지금 더블 파워로 선언한 심판이고요 예 아반도는 이러면 개인관식이 2개가 됐습니다 신경전이 있자마자 또 이제 원이가 한 번 말렸고요 네 뭐 저런 모습은 아주 네 경기가 좀 과열되지 않게 미리 미리 지금 더블 파워로 선언한 심판이고요 예 yun baka naman nagustuhan mo ang highlights natin maaari bang ilike mo naman ang video natin at mag subscribe ka na din and salam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